잉여맨 로블럭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타워를 해볼 건데 바로 바로 잉여맨 크루 타워! 첫 번째 구간은 파란색인데 누가 봐도 여기 잉여맨이라고 써있으니까 잉여맨 구간이겠죠? 바로 고! 잉여맨 구간 깨보자 아 뭐야 이거 1단계 분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어 뭐야 1단계부터 4단 회오리 점프?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요루루가 할 수 있을까? 이거 아무래도 요루루 구간도 못 가고 요루루는 못 깨지 않을까? 길막대 길막대 아 이거 길막대? 길막대네 요루루가 과연 이 회오리 점프를 아니 이거 20분 우리 깰 때까지 저러고 있는 거 아냐? 나 깰 수 있지 요루루루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연 끝에서 끝에서 아 방해하지 마요 방해 안 해도 못 한단 말이야 아 냅둬 봐 그래도 못해 아 안쓰러워 쟤 진짜 못한다 야 여기에 잉여맨 구독했나요가 있네 이거는 당연히 네 어? 아 그렇지 구독했지 다 아 다 안했는데? 그럼 못 오겠네 여기 어쩐지 못 오더라고 그래도 못 오는데? 그래서 못 오고 있구나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찍을 수 있게 이건 솔직히 내가 봐도 아니었네 아니엄 아 이거 누가 봐도 아니엄 이거 어떻게 1억 명 찍어? 아니 죽을 거야 아 잘 어떻게 찍어? 어아아아아아악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구독 이거 요루루님 우리 보내주자 이리로 와봐 댕댕아 네? 우리 요루루 보내주자 이거 점프 이거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아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올라가고 점프해줘 같이 점프해줘 같이 같이 그 요루루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봐봐 그리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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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협동점프형이 되는 거 뭐냐고 아니 왜 협력적으로 표현이 되냐고! 아 진짜! 아싸 감사합니다! 어? 여기서 떨어지면 알지? 자 여기 네네에요 네네! 네네! 요리로 죽을까봐 알려줘요! 으아아악! 아! 떨어졌다! 아 이거 좀 어렵다? 좋아요! 몰라 여기가 보는 길이 있더라고 리아 어디 가는데? 너 제학자한테 가네? 뭐야? 안녕하세요! 제학자님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제학자님 잘 가! 죽어! 제학자로 떨어뜨렸어! 뭐? 내가 제작자야! 우와... 어떻게 하는거야? 잔인하네? 올라가 올려주는 것도 못해! 왜 안되지? 아까 잘되는데? 계속 점프해줘! 요루로 맨 위에 올리고 어 됐다! 요루로 된다! 어 됐다! 됐다! 넘어가자! 넘어가 넘어가 아니 요루루를 위해서 모두가 협동하는 모습 눈물 난다 눈물 나 정말 사이가 좋은 모습 아 맞다! 그리고! 오늘 잉임의 쿠르타워인데 담미오님이 안온 이유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모두가 되었습니다 아 요루로 또 죽었어요! 그냥 죽게 냅두죠! 하하하하 만약 우리가 떨어지면은 그때도 태워드리겠습니다 어? 아! 댕댕! 아! 하하하하 하하하하 엥! 댕댕이가 나 밀쳤어! 사이가 좋은 모습 오! 됐어! 요루를 깼는데? 했어? 했어! 와! 너 대단하다! 너 할 수 있구나 이제! 많이 늘었다! 그쵸! 하하하하 기모찌! 근데 지금 기뻐하면 안 될텐데 왜죠? 뭐 떨어지기 때문이지 어려운 게 많이 남았다고 자 나는 1단계 클리어해서 2단계로 왔는데 2단계는 담미오 구간이네? 잠시 후 여기는 미오 구간이구나 담미오 구간은 어 좀 괜찮네? 쉽네? 이거 또 있다 이거 회오리 이건 4칸이네? 아 쉽다 쉬워 담미오 구족했나요? 아 나 했나? 아 너 야 너 안 했냐?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어 야 담미오는 이거 세이브 안되네? 진짜? 죽으면 안되는구나 담미오는 예쁘다 아 이거 좀 아 이쁘지 오 역시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안녕 얘들아 나 왔다 어 왔니? 리아야 너도 담미오 구간에 왔구나 야 뭐야 야야야 리아야 여기 오면 말해 같이 가자 여기 기다릴게 담미오는 미오를 여기서 밟고 지나가는 건가 봐 미오를 좋아하는 만큼 밟아주자 미오야 너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미오도 즐거울 거야 영상이 안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밟아주잖아 야 진짜 웃고 있어 미오도 얼마나 좋으면 말이야 아 요로르가 요로르가 담미오 구간에 왔나봐 왔어요 저기 하고 있구나 어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꼭 클리어하게 바래 와 이거 뭐야? 산넘어 산이네 하하하 자 3단계에 왔는데요 여기는 요로르 구간인데 요로르가 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내 구간 가보고 싶다 요로르 구간을 가뿐히 넘어서 와 야 이거 이거 안녕 난 요로르야 라는데 요로르는 말도 안해 밟아 밟아 안녕 난 요로르야 봐봐 밟아 요로르 보여 이거 밟아 어 뭐야 요로르가 말을 하는데 잠깐만 안녕 안녕 난 요로루야 근데 너 뭐해? 뭐 왜 날 밟는 거야 어? 이렇게 귀여운 요로르님을 사과해 안 그러면 요로르 화낸다 뭐 하네 하겠다 화내던가 말던가 신경 안 신경 오 요로르 구독했나요? 아 이건 내라고 해야지 무조건데 밤미호의 컨셉은? 노랑구미호 분홍토끼 이거는 아 왜? 구독 구독했나요? 이거 내구 밤미호의 컨셉은 이거 문제 아니야 분홍토끼야 요로르의 컨셉은 그러니까 분홍토끼고 어 여기 한 칸짜리 밖에 안되네 아 이거는 쉽지 이거 쉽고 자 요로르님 여기 떨어지면 알죠 바로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아 근데 한 칸인데 내 칸도 했는데 한 칸은 못하겠어 어? 아 아 내 왜 소리질러 아 야 내가 더 불안해 내가 더 아 아 너무 초보라서 아 내가 더 불안하다 저 그래도 많이 늘었죠? 많이 늘었다 요로르만 점프 사운드가 다른 것 같애 음 비명이야 비명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서로 다른 길을 가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애쪼라 어떤 재밌는 일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로 가면은 댕댕이랑 만나서 뽀뽀라도 하는건가 어 야 잠깐만 왜왜왜왜 어디로 갈건가요 참고로 둘다 킬 블럭입니다 잘해보세요 잠깐잠깐잠깐잠깐 네 사실은 둘다 그냥 블럭이었습니다 죄송이라고 써있네요 뒤에는 아 진짜 어 아 나 괜히 쫄았네 다시 가야되는 줄 알고 아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네 음 야 이거 야 이거 저기 불안하게 온다 어디어디 에이 어 드디어 왔네 어 야 리아도 왔어요 우리 최초로 닭대보는건가 네명 다 킥 킥 킥 킥 킥 아니 점프 사운드가 다르다니까 아 이놈 왜이래 아 이놈 왜이래 어디유 아 여긴가 여기 아 그거 그거 조심해야되네 키린 아 그래요 뭐 어 어 어 빨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밤 응 어 뭐예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리아 구관 김 리아다 어이 씨 분노하는데 리아를 이렇게 분노한다고 리아 뭐 참을 수 없어 근데 아까 리아가 위에 댕댕이도 있다는데 위에 위에 텅텅 비었지? 아 있어 있어 분명히 엔딩 구간에 있을걸? 있겠지 저작사님이 댕댕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요 뭐야 김리아 구독했나요? 냉 어? 저 안했는데? 뭐? 그럼 거짓말이자 거짓말 그럼 1분만 구독하죠 김리아는 잘생겼다 귀엽다 아 둘 중 뭐야? 아 이건 분명히 가운데야 이거 회오리 뛸게요 그냥 회오리 뛴다고? 아 안돼 안돼 어? 뭐야 회오리 했어 회오리 애호라 정답은 맞춰야지 왜 내 것만 그렇게 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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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긴장해 긴장해 뭐야 여긴 어려워서 특별히 체크 포인트 제약자가 웃는 이유는 이거 밟으면 죽는다 제약자가 웃는 이유는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앜 아무래도 오늘 못 깨실거 같은데? 아 그래요 아 이거 좀 어렵다 헵 에이 여기는 쉽지 응 가빠 여기는 그냥 껌이지 오케이 여기가 문제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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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점프술 너가가 내가가 어 내가 왔다 나왔다 여기 몇 칸인데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야 일곱 칸 도전 간다 아아 아이 리아야 그냥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내가 그냥 먼저 갈게 얘들아 그래 댕댕이 타워 봐야돼 알았어 자 오케이 마지막 댕댕이 타워가 나오는데요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나온거 맞아요? 왜? 엄청 어려워보여? 왜? 왜 그런 부분 깔아 아이 아이 거짓말 하지마 세상에서 제일 슬픈 엔딩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? 나 만난, 네 맵 아직 플레이 안했어 나, 나, 회오리해 성공했어 내가 보러갈게 그냥 그래, 그래, 그게 나일 수 있겠다 아냐, 뭐 어 오? 후후후후후후후 Beef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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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토탈 같은게 있겠지 어 야 댕댕아 저깄다 저게 아래에 달 보여? 아 저건가? 어 저깄다 행댕이 모양이네 이거쓰고 가라고 갔다올게 정포요정 댕댕이 없는 이념의 그루타워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까지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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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 근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